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IT업계에서 기획자들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자는 화면만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전략자는 역할까지 해야 되죠. 그렇다보니 한 특허 서비스에 걸리는 법적 제안이나 국가정책, 필수적으로 쓰이는 API, 그리고 외부 서비스들도 알아야 됩니다. 매번 경쟁자 상태도 분석을 해서 그들이 다시 바뀐 법령이나 설계 변형, 신규 서비스, API 바꾼 케이스까지 이걸 왜 바꾼 건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자리에만 된다면 회사 내부의 마케팅이나 신규 서비스 구축, 기존 서비스 개선 등을 언제, 어떻게 할 건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획자가 화면만 그려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외주로도 대부분의 서비스가 처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들을 들어가게 되면 신규 서비스가 아닌 이상 대부분 외주 기획자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 서비스들은 이미 서비스를 갖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보니 내부에 있는 백엔드 상태가 굉장히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수정하는 부분들을 추가하거나 갑작스럽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코드를 추가하거나 하는 식으로 전체 계획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설계 구조를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내부 데이터 상태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새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지점과 연결을 하나씩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 정보라던가 기존의 서비스 내역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질 않아요. 결국에는 기획자가 기존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좋은 구조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의 백엔드 구조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프리랜서를 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그때부터는 끝장나는 거죠. 기존에 정해놨던 D-Day는 밀리고 위쪽에서는 아니 돈 줬는데 왜 D-Day가 안 맞느냐 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IT 기업들은 신규 서비스를 위해서 기획자를 뽑는다기보다는 내부에 쌓인 기술적인 부채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개선까지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워낙 꼬여있다 보니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기획자들도 이런 식으로 내부 서비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던가 오래된 채로 그대로 덕지덕지 붙여서 내부 백엔드를 계속 유지를 해왔다던가 하는 케이스들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기피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런 은행 케이스예요. 백엔드가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도 했고 엉망으로 유지가 돼 있는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억대 연봉 기획자를 모셔놓더라도 신규 앱을 런칭하거나 기존 내용을 좀 꼬아서 작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보니 계속해서 앱은 늘어가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개별 서비스의 완성도는 높지 않은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고생할 게 보이는데 개판인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겠나요? 당연히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죠. 이런 문제가 바로 IT 업계에서 기획자를 구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기업 중에서도 특히나 은행권 같은 경우는 기획자들은 정말 치를 떱니다.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늘은 왜 IT 업체들에서 기획자를 뽑기 어려워하는가 왜 진짜 좋은 기획자는 구하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들어갔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 서비스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